지난 봄 결혼한 현빈, 손혜진 씨가 부모가 됩니다. 어제 손혜진 씨가 SNS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며 2세 소식을 알렸는데요. 걱정과 설렘 속에서 몸의 변화를 느끼며 하루하루 새 생명이 온 걸 체감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조심스러워 아직 주위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못했다는데요. 더 늦기 전에 팬들에게 소식을 전한다며 소중한 생명 잘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. 소속관은 현재 임신 초기라며 정확한 개월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손혜진 씨는 지난 3월 현빈 씨와 결혼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. 결혼 석 달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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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.